렛사다의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 저희 세븐틴이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시네마로 여러분을 전 세계 극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! 네 여러분들께 영화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저희 세븐틴이 먼저 영화를 보기 위해 이곳 울트라 4DX관에 왔습니다 네 울트라 4DX관은 스크린이 3면으로 펼쳐지는 스크린X와 모션 체어와 환경 효과로 실감나는 4DX 두 가지 포맷을 결합한 궁극의 몰입형 영화관입니다 와 궁극의 몰입형 지난 영화 파워 오브 러브 더 무비 때 우리 캐럿들을 춤추게 했던 4DX 효과가 엄청 재밌었는데요 이번 영화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영화 보러 가보실까요? 예! 렛츠고! 렛츠고! 뭐야? 다 오프닝! 오프닝! 오프닝 기대돼! 렛츠고! 렛츠고! 와우! 매우 네 고하 와우! 바꿀 멀리 와 멋있다! 오 오! 발음 느껴졌어 방금? 영호 렛츠 고! 오 카메라 잘하네 와! 따뜻한 바람다 와! 멋지게! 이야 재밌다 멋있다 움직이는 게 아주 좋은데? 뭐야 대박이다 멋있다 와우! 아 진짜 이거야? 어 디즈콘 빵빵인데? 춤추고 있는 것 같아 와! 무슨 발! 와 다 나오는데 와! 노래기구 타는 것 같아 와! 이거 다 나오네 나와네 나와네 나와네! 나와네! 근데 만약에 팝콘을 들고 있으면 팝콘 들고 있으면 팝콘 들고 있으면 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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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디엣스가 미쳤다 그러니까요 아니 에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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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따뜻한 바람! 오! 뜨거워 뜨거워 와 편집도 너무 잘했다 진짜 영화같아 잘한다 그러니까 아 방금 다 보이네 이야 핫 진짜 멋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핫이 진짜 멋있네 카메라 보기 너무 신기하다 아니 너무 재밌다 진짜 끝났어? 이게 우리는 세 곡만 보는 거네 아 더 보고 싶다 진짜 더 보고 싶다 카메라를 너무 잘 잡았어 나 다음에 4D 하러 와야겠다 보러 와야겠다 진짜 보러 와야겠다 좋네 야 너무 좋다 아니 이게 의자가 계속 움직이니까 같이 춤추는 거 같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처음이 약간 적으면 안 되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하나 된 느낌이 좀 들었네요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공연 이렇게 보니까 재밌다 세븐틴 공연 재밌네 그러니까 나 하느라 못 봤는데 이게 영화관에서 보니까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거 같아 훨씬 어 훨씬 더 그리고 약간 또 저희 춤과 함께 약간 이것도 그 춤에 맞춰서 안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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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에 맞춰서 의자가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비트에 맞춰 빵 그 때리는 부분에 탕탕 움직이고 저희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싹 움직이고 약간 너무 신기해 마에스트로 때 재밌는 거 원우 파트 때 리듬을 바꿔 의자 리듬도 바꿔 어 리듬 바꿨다 리듬 바꿨어 리듬 바꿨어 리듬 바꿨어 거기 형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무대 연출이 진짜 화려한데 이 연출을 같이 4DX가 맞춰주니까 되게 재밌게 보고 고립감이 되게 좋은 아까 정한이 형이 원우 형 나왔을 때 원우 형 향수 냄새가 난다 했더니 그치 그치 이게 냄새로도 또 표현이 되고 내 향수 냄새요? 어 지금 이거 원우 향수 냄새 아니야? 어 원우 향수 냄새 나 원우 향수 냄새 나 아 그런 것까지 표현이 되나요? 난 특히 핫 때 따뜻한 바람이 뒤에서 나오는데 그 불 나왔을 때 어 폭죽에 맞춰서도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고 내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뜨거운 바람인지 그냥 쭉 이렇게 쏘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약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머리가 기신 분들은 좀 묶어오는 게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또 있구만 꿀팁이네요 그치 그치 아 그리고 또 약간 좀 이게 확실히 삼면이니까 이 웅장함이 또 다른 것 같아 맞아 이게 진짜 와 콘서트장에 와 있는 이 웅장함 느낌 난 음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랬어 그리고 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약간 오한 렌즈 같은 기법으로 쫙 빠지고 이런 거 할 때 너무 화려하고 좋았어 이게 중계 카메라뿐만 아니라 더 추가된 카메라들이 있군요 많긴 해 신기했어 그래서 약간 난 보면서 느낀 게 콘서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이랑 완전 달라서 너무 좋아 4DX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콘서트 그 몰입감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 콘서트를 보셨던 분이면 거기서 느꼈던 느낌이랑 여기 와서 또 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또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 멤버들의 그 무대 위에서의 느낌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느낌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연장에서 딱 리프트 딱 그 열려가지고 나올 때 갑자기 그 샤한 바람 같은 것 같이 약간 표현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뭔가 약간 이렇게 공연형 영화는 실내에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소리 지르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겠다 톡지도 않고 팬분들끼리도 안목적으로 약속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다 같이 눈치 보지 않고 춤추며 막 흔들며 소리 지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무덥고 뜨거운 여름 저희는 시원한 영화관에서 만납시다 안녕 영화관에서 만나요 안녕